기독교에 대한 질문들 다섯 가지 정도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누구냐? 그거 묻잖아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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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교회라는 곳은 도대체 어떤 곳이냐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것도 다룰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중이죠 우리 성도는 과연 어떤 존재들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다섯 번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는 그 신앙이 더 공고하게 세워지고 방문하신 분들에게는 그 신앙의 새로운 발걸음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는 과연 누구시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께서 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소설책 두꺼운 거 하나 나올 거야 많은 말입니다 참 구구절절 내용들이 많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인생 그분이 또 누구시냐 어떤 일 하셨냐 그거 다루려면 1년 계속 52주 설교에도 부족합니다 오늘 우리가 30분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그래서 세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 이 예수님에 관한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쭉 이어나가면서 오늘 예수님 누구시냐 이 부분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냐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 창시자가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호메트 이슬람교의 창시자입니다 부타 불교의 창시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기독교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특별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 다른 종교는 모두 다 사람들이 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자기의 구원과 영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찾아오시고 인간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내려오시고 찾아오시는 것 이것이 특별한 차이인 것입니다 불교계 큰 스님이다 성철 스님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을 돌을 닦고 참선을 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분이십니다 큰 스님이다 불교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죠 평생을 깨달은 말을 설법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깨닫기 위해서 참 금욕하시면서 오죽 깨달음을 얻기 원하시면 수년 동안을 우리처럼 누워서 주무시지 않고 상상이 안 돼요 가부자 틀고 앉아서 그리고 앉아서 주무시면서 돌을 닦던 분이십니다 이러한 성철 스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중생 남녀들을 속여왔기 때문이다 한계 있는 인간으로서 돌을 닦고 구원과 열반과 영생을 그 깨달음의 극치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부족함, 그 한계성,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10중 8구, 아니 100%입니다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영생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으면 아니요,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요 정직한 대답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와 다릅니다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 영생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기독교는 대답합니다 저는 이미 지금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른 종교들, 인간이 찾아가려고 하지만 안 돼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하나님께서 신적인 게시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의 길을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영생을 소유했다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인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당시에 우리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는 도둑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앞부분의 얘기죠 왜입니까? 그들은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왜곡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가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도둑질한 것이다 너희들은 도둑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 잃은 양 같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어서 심지어 영생을 얻도록 해주는 것이 나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교회에서는 성육신 하셨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성육신이 중요합니까? 요즘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화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모 항공사의 오너 가족을 향해서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 오너분의 따님이 갑질을 소위했다죠 그 광고기의 사람들을 향해서 직원들을 향해서 물컵을 던졌다 뭐 이제 나중에 조사해 보면 진실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분들 입장에서 던졌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그 직원들에 의하면 하여튼 직원들 부리기를 종부리듯이 막 욕하고 몰아붙이고 이건 아나무인과 같은 그러한 행동으로 살아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유를 댑니다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을 겪지 않고 오냐오냐 하면서 떠받들여 자라다 보니까 다른 사람 안 보인다는 것이지요 오직 나, 나중이샘, 나의 감정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쏟아붓고 다른 사람들을 종부리듯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분이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평범하게 자라 공부했고 평범하게 직장생활 시작했다면 어땠을까요? 똑같은 직위에 올랐어도 아마 다른 태도로 대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력과 고생을 나 역시도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겠지요 체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딱 나타나기만 하면 다들 그냥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 없는 천사로 나타나시든지 휘황찬란한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면 그 앞에 다 무릎을 꿇겠죠 그러나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 오셨습니다 장성하기까지 사람이 성장하며 겪는 모든 과정을 다 예수님 밟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집안에서 그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먹여 살기 위하여 거친 밥을 드시고 거친 목소에 그 목수로서의 노동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30살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도 받아보셨고 심지어 사랑하는 지자들의 배신에 아파하시는 그러한 마음도 우리 예수님 겪으셨습니다 성경 히브리스 4장 15절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율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들 보통 사람들이 겪는 모든 아픔과 눈물과 고통 다 겪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과 눈물과 한숨과 우리의 괴로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를 채율 즉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예수님처럼 인간을 위해서 찾아와 주시고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이 특별한 점입니다 이 독수리를 잡아가지고 세 장에 딱 넣습니다 고기를 끼니마다 넣어주고 신선한 물과 신선한 사료를 잘 넣어줘도 이 독수리는 세 장 안에서 2주일 이상을 버티질 못한답니다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날개를 펴면 2미터예요 그 큰 날개로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것이 독수리의 본능이요 이것이 조류의 왕인 독수리의 삶인데 그 자유가 박탈당하니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괴로워 못 견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낱 미물도 그렇다면 하늘보자를 버리시고 왕중한 귀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예수님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 스스로 전능하심과 그의 능력과 그의 영광과 그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을 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기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고통을 감내하기까지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일컬어서 죄인이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야 라고 하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반발 심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항변합니다 기분 나빠집니다 아니 왜 교회는 멀쩡한 사람 죄인 만두노 탁 튀어나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에서 말하는 죄와 개념이 다릅니다 사회에서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악할 때 죄라고 규정을 하죠 절도를 했습니다 강도 짓을 했습니다 그는 죄인인 것입니다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근본을 찾아 들어갑니다 먼저 모든 선과 의로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진 인생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쁜 일을 하는 것은 그 죄의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 물고기가 있어요 그런데 산소 공급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 튜브가 산소 공급기야 딱 빠져버렸습니다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무슨 일이 생깁니까 물이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어버리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과학 문명이 지금보다 더 발전했던 적은 유사일에 없습니다 지금보다 풍요로운 시대에 없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넘쳐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배우는 지식을 보십시오 수천년의 걸친 지식의 압축 요약입니다 결정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지식과 그 풍요로움과 그 과학 문명입니다 더 잘 살고 평화롭게 되었나요? 아닙니다 더 아둥바둥하고 더 우울증이 사람들을 휘어잡고 전쟁이 발발하고 더 갈등과 더 압박과 불평등과 빈곤이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만큼 잘 살게 되고 이만큼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만큼 과학 문명이 발전했으면 그거 이미 다 해결되었어야만 될 상황인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심화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선과 의로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인간의 노력과 그 어떤 몸부림도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된 삶을 사는 인간에게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심판을 선언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건 마치 꽃꽂이와 같습니다 화무시비로 아무리 붉게 화려하게 핀 꽃도 꽃꽂이에 딱 뿌리를 잘라가지고 줄기를 딱 놓아보십시오 열흘 아니 열흘도 못 가요 일주일이면 고개가 꺾여버리고 바짝 말라 죽어버립니다 이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제 아무리 멋지고 제 아무리 화려한 인생이라도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생로병사를 피해갈 수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만이 아닙니다 그건 첫 번째 죽음이고 더 심각한 두 번째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의 영혼이 저주를 받아서 지옥의 불못에서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가상현실에서나 그냥 상상 속에서나 있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두 번째 죽음이 있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영원한 죽음, 우리의 육체의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참 신기합니다 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은연 중에 그것을 느껴요 그래서 가만 보십시오 누군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암흑에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했어 한자를 가만히 보세요 죽어서 망했다 죽어서 끝나버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멸망의 구덩텅이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불신자여도 교회 한 번 안 나가봐도 이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렴풋이 어렴풋이 그림자를 붙잡는 것처럼 우린 아는 겁니다 사망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직면한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 노력이 무엇입니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신을 찾아서 내가 구원과 내가 영생을 찾아서 몸부림쳐보는 거예요 결과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멸망에 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결코 없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의 죄 또 그 결과로 지은 우리의 행위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당하신 것입니다 미국의 한 법정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느 젊은 파랗파랗한 청년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한테 잡혀와 재판을 받는 겁니다 미국은 음주운전이 세거든요 이제 재판을 받는데 하소연을 합니다 판사님 저는 안 마시고 싶었는데 친구들이 학교에 기숙사에서 자꾸 저한테 마시게 하다가 제가 조금만 운전해야지 하다가 걸린 겁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제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이 판사가 형량 그대로 200불을 벌금형 때려버렸습니다 미국에서 200불은요 여러분 이거 우리 20만원하고 느낌이 달라요 우리의 한 100만원 정도의 느낌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미국에서 200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청년이 하얗게 돼버렸어요 돈이 없는데요 없는데 어쩌지 눈물이 막 그렁그렁합니다 그때 이 판사님이 법복을 벗으시고 법대에서 내려오셔서 자기 지갑에서 200불을 꺼내서 대신 내주고 이 청년을 방면을 해주었습니다 이 판사님은 바로 청년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죄의 대가로 영원한 형벌을 심판으로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청산하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대가를 대신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 부활 사건 듣기만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마음을 딱 닫아버립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해요 엉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성경은 굳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꼭 말을 하셨을까요 부활 사건을 성경에서 삭제를 해버렸다면 하나님이 안 내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교회 나온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굳이 명백히 설명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충격을 주고 반발심을 주게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동네방네 선언하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유대 땅 그 당시에 죄송합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 숫자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여자분들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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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부활을 거부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더 안 믿도록 아주 그냥 도장을 찍어버리는 행동과 같은 그러한 결과가 나오겠지요 그런데 왜 꼭 부활을 이야기하시느냐 성경이 미국의 닉슨 대통령 그를 하야시켰던 워터게이트 사건 주도자가 척홀슨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대통령 보좌관 특별 보좌관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탄로가 나고 나서 이제 특별검사가 조사를 하기 얼마 전에 이 척홀슨이 함께 일을 모의했던 사람들을 다 비밀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특별검사가 우리를 취조하게 될 터인데 이 일이 일파만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가 말을 맞추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미국 최고의 법률가들이고 변호사들이고 브레인들입니다 그들이 다 합숙해가지고는 너 이렇게 말하고 나 이렇게 말하고 이거 다 플러스를 다 짰습니다 우리는 이제 완벽해 다 빠져나갈 수 있어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특별검사제도 도입되고 며칠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은 진실의 검증을 결코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의 소식을 동네방 내 온 만방에 전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 땅에서도 가장 무능하고 학벌없고 비로 먹은 것 같은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대부분이 어부들이었거든요 한두 사람 먹물 들어간 사람 외에는 다 어부들 학벌없습니다 무식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그 부활이 오늘날 2000년의 세월을 거쳐서 지금까지 세월의 검증 수많은 사람들의 의심의 검증을 뚫고 오늘날도 증거되고 지구상 3분의 1의 사람들이 이 부활 사건을 믿고 크리스찬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부활은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는 다 창시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창시자의 무덤이야 거창하게 호화롭게 거대하게 꾸밉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말 그대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세계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 누구도 예수님의 무덤 찾지 않아요 무덤 어디 있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개념치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무덤은 빈무덤이에요 필요 없습니다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부활은 간단한 것입니다 2000년 전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말라 비틀어져 죽어있던 그 그릇 안에 담겨있던 씨앗이 과학자들이 땅에 심었을 때에 그것이 다시 살아나서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 이 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의 씨앗이 그렇다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사람 얼마든지 부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부활은 피할 수 없는 명백한 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형발을 그가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격파해버리시고 신멸해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 죄의 문제 해결한 받은 우리들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심판에 영원한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제는 우리에게 복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결됐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은 죽으면 사망 죽어서 멸망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믿음의 사람들은 죽으면 달라요 소천 하늘로 소환받는다 부름받는다 천국으로 불리움받는다 죽음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여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나아가는 통과 의뢰일 뿐인 것입니다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은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의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 그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는 신을 만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고행을 해야 된다 착한 일 선한 일로 너가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행위의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뭐와 같으냐 예전에 전 지금부터 똑똑히 기억해요 흑백TV로 보았던 영상 아시아의 물개라고 하는 조오련 선수가 대한해협을 헤엄쳐서 수영으로 횡단을 했습니다 막 우리나라 국민들이 열광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의 물개인 대한해협을 포기면 얼마 안 되니까 건너던 조오련 선수를 할지라도 태평양을 건너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수련과 선행 많이 하면 인격은 좋아질 거예요 성품은 너그러워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능해 왜? 죄 문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던 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바다를 건널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수영의 숫자는 몰라도 우리 태평양을 얼마든지 건널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건네주는 비행기표 그거 있으면 여러분 비행기 타면 11시간이면 태평양은 미국 땅입니다 우리가 돈 낼 필요 없어요 부모님이 이미 내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이미 죄의 형벌 대가를 치러주시고 그가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의 죽으심의 효과가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죄와 사망을 깨뜨리신 부활의 생명력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작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봉 28장 20절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은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이고 이 약속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엄연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상상할 수 없어요 이런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나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누릴 수 있었고 또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누릴 최고의 축복 가장 감사할 것은 이런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미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왕성의 성들님들 역시도 저와 똑같은 고백을 반드시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방문하신 방문자 여러분 태신자 여러분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갔다 이리저리 영적인 혼돈을 경험하다 다시 오늘 초청받아 교회에 나오신 누군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좋으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죄사함 그분의 부활이 주는 영원한 생명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기도를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을 잠깐 동안 고개 숙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태신자분들 방문자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민과 무거운 인생의 어깨에 짊어진 짐 그 무게를 아시는 그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너 힘들구나 너 고통이 많구나 너 답답하구나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무엇보다도 그러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 찢고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억만 죄악을 대신 책임져 주셨습니다 다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우리의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예수님이 받아 죽어주셨고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좋으신 예수님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 전해드린 말씀에 믿음으로 내가 함께 해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하는 기도를 마음으로도 괜찮고요 작은 목소리로 여러분 혼자만 들을 수 있는 정도로도 괜찮습니다 생각으로도 괜찮습니다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께서는 그분들에게 용기를 또 격려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봤습니다 예수님 오신 것이 나 때문임을 믿음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태신자 초청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많은 분들 새롭게 이곳에 방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일가친지에 손을 잡고 또 오랜 도전을 받고 또한 마음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서 마침 초청하기에 이러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이곳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오늘 마음으로 이 기도를 정말 따라하신 분이라면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그 마음에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한 분 한 분들을 복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지금은 가장 얕은 단계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점점 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난다는 말과 같이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 만나고 또 신앙생활의 방황도 끝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